자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 스플림 수학의 이현수 선생입니다 여러분 2024년 3월 학력평가 치르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고1 모의고사 후반부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부터 볼 건데요 그림과 같이 양수 A에 대해서 두 반비례 관계라고 되어 있어요 선행을 좀 한 친구들이라면 유리함수를 떠올렸을 것이고 유리함수의 대표적인 성질이 대칭성이에요 그래서 A를 보고 반대편을 떠올린다든지 B를 보고 반대편을 떠올리면 오히려 이 문제가 안 풀리는 그런 문제예요 선행을 하면 조금 불리한 문제죠 3월 모의고사 항상 그런 소스들이 출제가 되는데 2차함수나 유리함수나 함수들의 표현이 좀 달라져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전범위 수준에 맞춰서 생각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얘를 보시면 단순하게도 그냥 A, B, D, C 이 넓이기 때문에요 좌표 잡고 좌표 잡아서 그냥 윗변 더하기 아랫변 처리하면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X분의 A가 6이라서요 X는 6분의 A예요 6분의 A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유리함수 그래프 위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삼각형 하나 쳐다보셔서 얘가 3이고요 얘가 6이니까 이 조그만 세모랑 큰 세모가 1대2 닮음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6분의 A면 그거의 반이라서 얘는 12분의 A가 되겠지 반대편도 확인 마이너스 X분의 2A가요 6이 되는 거 찾아보시면 X는 마이너스 3분의 A가 나옵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A야 마찬가지로 이 세모랑 이 세모도 두 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3분의 A니까 이 부분은 마이너스 6분의 A가 되겠죠 이렇게 절반입니다 확인해 보자 그러면 윗변은 6분의 A에다가 3분의 A를 더한 것이고 그러면 얘가 6분의 3A니까 2분의 A가 됩니다 윗변이고 아랫변 확인해 보시면 12분의 A에다가 6분의 A를 더한 거니까 12분의 3A가 되죠 그럼 4분의 A가 되요 여기는 4분의 A가 되요 이만큼이 4분의 A고 이만큼이 2분의 A였습니다 따라서 윗변 더하기 아랫변 나누기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높이 여기 3이죠 걔를 하시면 넓이가 27 나왔다고 한 거니까 4분의 3A 곱하기 2 곱하기 3이 27이라서 9, 3 들어가시면 A는 얼마가 됩니까 약분 돼가지고 이게 왜 2가 됐어 2분의 1이죠 8, 3, 24 이렇게 확인되겠죠 정답이 그래서 얘는 5번 확인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예요 딱 16번 수준에 맞는 그런 문제고 굉장히 어렵다기보다 여러분이 아무래도 그래프를 통해서 좌표를 설정하고 넓이를 구하는 과정에 익숙하지 않았다면 이 문제는 좀 어려웠을 수 있는데 사실 모의고사 형태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은 수준의 문제는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래프의 성질을 이용한 문제가 아니고 좌표에 대해서만 문제를 풀고 끝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보통 16번에 들어가고 여러분이 아마도 이게 21번이나 30번에 들어가 있으면 조금 더 중학교 도형을 많이 다루는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됐겠죠 알겠습니까 평범한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17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1.5를 지나고 4, 4분면 위에 점 A를 꼭지점으로 하는 이차함수가 있고요 마이너스 5,0이고 0, 마이너스 6에 대하여 선분 A, B가 5, C와 만나는 점이 D래요 O, C, A O, C, A 넓이가 6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지금 6이죠 높이는 2가 돼야 돼서 이 꼭지점의 X자표는 2로 시작하겠습니다 삼각형 OBD O, B, D 이 녀석 넓이랑 삼각형 DCA D, C, A 이 넓이 똑같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확장시켜서 공통 넓이 설정해 주시면 이 큰 넓이랑 그리고 이 큰 넓이도 똑같겠죠 그렇게 두는 게 좀 쉬워요 1분의 1에다가 얘는 밑변의 길이가 5예요 그 다음에 꼭지점의 Y자표를 P라고 하면 이 길이는 마이너스 P가 되니까 이 꼭지점 좌표를 2, 마이너스 P로 잡을게요 P는 양수입니다 높이의 길이는 그냥 P가 되겠지 걔랑 빨간색 세모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2 이렇게 두시면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2 두시면 P 좌표 나오겠죠 2분의 1 지워주시고 P는 5분의 10이 이렇게 확인되겠습니다 2차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5분의 10 이었어요 그러면 FX는 최고차항 개수는 아직 모르겠고 2, 5분의 10인데 이게 지금 함수값 0, 0을 지나죠 그래서 0, 0을 지나도록 만들어 주시면 4A는 4A 빼기 5분의 12가 0이어서 4A는 5분의 10이어서 A는 5분의 3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FX는 5분의 3에다가 X 빼기 2의 제곱의 5분의 10이니까 저기다가 10을 대입하라고 되어 있죠 F10은 5분의 3에다가 10 대입하면 8 빼기 2니까 10 빼기 2니까 8이죠 64 빼기 5분의 10이 들어가서 5분의 3, 4, 12, 6, 3, 192 빼기 12 그러면 5분의 180 처리가 되죠 5, 3, 15, 5, 6에 30이니까 36이 나와서 정답이 5번 이렇게 처리가 되겠지 지금 공교롭게도 도형 문제가 2개가 붙어 있죠 하나, 둘,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도 도형이어서 지금 도형 문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한 번에 나와요 이게 3월 모의고사 치고 도형의 문제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평소에 도형을 좀 싫어하는 친구들이라면 이건 굉장히 지금 난코스인데 뭐 이런 경우는 별로 없었는데 그렇게 됐네요 실제 문제도 2차 함수 특징이 고1 과정에 있기 때문에 미리 2차 함수까지 공부하는 친구들은 크게 문제가 없던 그런 문제가 되겠고 constru는 불구소가 2,1, disappointed 그러니까 우리의 실패로 10く peers 4, 2,3, 2,0